전기장비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선정이요, 어디에 있을까요? 전기장비주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송전, 배전,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다변화 정책은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재생, 즉 풍력이든 아니면 태양광이든 어떤 태양광이든 만들었을 때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송전과 배전, 변압기와 관련된 장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재생 섹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송전과 배전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주가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충전소가 필요한데 이 충전소에도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송전과 배전, 변압기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들 과연 종목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IRA 법안의 어떤 혜택,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섹터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일회성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RA 법안의 수혜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현재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세계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료운전기 이 세 개의 종목을 탑픽으로 놓고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근에 잠깐 밀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흐름을 놓고 보서라도 정배율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고 시장이 어려웠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돌아섰다는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새로운 주도주의 가능성을 놓고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종목도 좀 알아봐야 될 겁니다. 관련지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료운전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들 종목들을 하여튼 차트 흐름을 놓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 흐름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네이버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일회성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것도 아니겠죠. 결국은 실적과 성장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겸비가 되고 있는 종목과 섹터이다 보니까 현대 일렉트릭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재료운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어떤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어려웠을 때 가장 잘 버텨준 종목과 섹터가 시장이 돌아설 때도 더욱더 시장이 지도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련주의 흐름까지 또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탑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재료운전기를 이쪽 섹터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운전기요? 네, 제가 한 한 달 전에도 재료운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재료운전기, 올해 수주장구가 현재 1,400억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장구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갑자기 발주가 나오지라고 할 텐데 미국 내의 발전기가 바로 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자란다는 뜻이겠죠. IRA 법안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하려는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미국 내의 발전기가 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쇼티지가 나는지를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발전기의 원료가 되는 전기 강판이 현재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거죠. 강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왜 쇼티지가 나지 하고 알아보니까 전기 강판은 변압기에도 쓰이지만 전기차에도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강 회사들이 전기 강판을 만들어내면 발전 변압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기차에 만드는 데 먼저 공급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철의 전망에 의하면 이 전기 강판의 쇼티지는 내년까지 혹은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쇼티지가 지속이 되는 한 우리나라에서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재료온 전기의 경우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 쇼티지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당분간 쇼티지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철강 회사에서 강판을 만들어서 지금 최근에 핫하니까 전기차 업체들에게 먼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변압기용 강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적기 때문에 재룡 전기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쇼티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룡 전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압기 중에서 지하에 매설을 하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시다 보면 한정에서 설치한 변압기, 직사기 형으로 된 변압기를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한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운전한 사고가 나서 변압기를 딱 치게 되면 그 일대가 정전이 되는 어떤 그런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위원해 방지하고자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에 매설하는 변압기를 재룡 전기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지하에 매설했는데 비가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변압기를 또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단순히 쇼티지에 의한 수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지상에 올라가져 있는 변압기를 모두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도 좀 더 우리가 성장성에 대한 그림을 좀 더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다각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더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현재 9,57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각에서 추격을 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약간 좀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10% 가까워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시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을 9,500원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만 2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1만 2천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재액 가격은 3일 전에 시장이 어려웠을 때 저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8,000원을 제가 손재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000원 정도 매수가 이야기를 해주셨고 목표가 1차 목표가 1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 곧 돌파를 할 것 같은데 2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2차 목표가는 진짜 이런 IRA 법안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런 어떤 그림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또 하나 수주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2만 원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1만 2천 원 그리고 IRA 법안의 수혜가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 기대가 확인이 된다면 2만 원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